쥐가 아니잖아! 쥐가 아니잖아! 야! 고풀어 고풀어! 우와! 개대밋다! 우와! 아아아아악! 야! 나 날라갈뻔! 으아아아아악! 제가요 내 소중한 사람 저 뚱뚱한 형이 날라갔어!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?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? 100kg인데 하늘을 안해요? 아니 뒤로 이렇게 날라갈뻔! 자켓을 잡아야 돼 자켓! 아 자켓! 진짜요! 진짜! 진짜! 우와! 야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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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앙! Gren치! 우앙! 우앙!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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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아으 아이구 그만 아야돼 아아아아아 끊어주세요 아아야끊고 아후 안돼 안돼 그만 그만 근데 솔직히 말하나 잠깐 계절해졌을 때 아 잠깐만 쉰다 1번째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가자 가자 아들밥 나 못타겠어 앞에서 나 쥐 나 나 쥐 난다고 지구 지났어? 못하겠어? 지났어? 못하겠어? 지났어? 못하겠어? 좀만 쉬었다 할게요 뭐야 잡아줘 어 어디가 지났어? 지금 다리랑 보트탈까? 형! 지난데요! 보트탈게요 아니 발에 안맞여 정형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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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지 말고 도와줘 지났다고 지금 아니 아니 옷들 잡고 하나 정형형 정형형 시바 이렇게 누워있어 일어나면 안돼 목날라가 누워있어 누워있어 이거 만져있는게 안좋아 이쪽 사자고라 하자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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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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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운전 잘하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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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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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아니야 아니야 자 이거 몰래 그냥 안 그래요? 이게 다 아 추워 짜증나 귀 조심해 짜증나 다리 짜증나 아 뭐야 야 지금 빨리 와 봐 후 겁쟁이 형 카메라만 잡고 있고 지민씨 여기서 뭐하고 있죠? 아 저 잠깐 취직해가지고